김재정 대통령,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재정 대통령, 김재정, 신앙일 대통령, 김재정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? 우리의 희망, 김재정이고 있습니다. 김재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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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정 김재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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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정 김재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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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정 다가오자! 이게 동정부네! 동정부네! 정원해 주십시오! 돼요! . . . . 고춧가루랑 화장지, 필수품 같은 것들 많이 사갈 수 있거든요. 한꺼번에 많이씩 사가세요. 수레로만. 물가루하고요, 설탕, 비누, 라면, 또 김도 많이 사가고요.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사가세요. 아플레이버, 천천히, 또 김도 많이 사가세요. 소금은 피골을 사는 것들은 소금이 많아요. 음, 피골을 사는 것들은 소금이 많아요. 소금이 많아요. 아니, 아니, 다른가. 소금이 많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